안녕하세요. 오늘은 뮤비 촬영 이틀째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체리 생일이에요. 어제 케이크를 미리 주문을 하고 촬영장에서 생일 파티를 할까 합니다. 절대 이브 언니가 브이브에서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랍니다. 예림아, 생일 축하한다. 체리 생일 파티 오실래요? 생일 파티입니다. 단체 부문 전에 하는 상태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체리로 할게요. 파티 온 1. 미리 초를 꽂아 놓을까요? 네. 매일 뜯어. 너무 달게 생겼다. 체리는 무지하게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야, 그럼 뭐랄 거야. 저의 뿔난 마음이요. 저의 가시도 친 마음. 체리가 오면 오는데 시뮬레이션. 짜증난다, 그쵸? 자기 고맙습니다. 아멘